기근, 기아, 굶주림 인간은 굶주림과 기근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결핍된 환경에서 진화했다. 상징, 부호, 기호 그는 86개의 기호체계를 만들어냈다. 시대의 뒤진, 구식인 시대의 뒤진 작품들이 새로운 창의적 노력 속에 편입될 수도 있다. 연회, 종교적 축제, 진수성찬 그들의 할머니는 선물을 주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 그들에게 보답하곤 했다. 영원히, 영구히,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지도자들에게 있어 추종자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앞서다, 선행하다, 우선하다 세상을 읽는 것이 글을 읽는 것보다 우선한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상을,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난 특성에 근거한 유사성은 과학자들이 흔히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욕, 욕구 식욕, 즉 먹고자 하는 욕구가 회복되는 것은 명백하다. 밀도, 농도, 밀집 원격으로 찍은 영상의 시간적인 밀도는 크고 인상적이고 증가하고 있다. 관리하다, 시행하다 처벌이 수차례 시행되었다. 관리하다, 시행하다. 관리하다, 시행하다. 관리하다, 시행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